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과 날았던 훔쳐 소고기 쳐드신 해경궁 김해경을 제대로 뒤집어 엎었던 SBS 이달의 기자상과 방송 기자상을 연달아 수상한 SBS의 기자들이 난리가 났다 2030 커뮤니티 유저들 축하합니다 SBS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시에 SBS, KBS, MBC, 공중파 그 누구도 방송하지 않았던 결정적 제보자 경기도 7급 공무원 A씨 그런데 SBS가 단독 특정 보도를 한 이후에 KBS도 다르긴 했죠 어찌되었든 이번에 기자상을 받은 SBS의 기자들이 왜 난리가 났습니까 뭐 부러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용기에 칭찬과 응원을 해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유저들도 SBS의 용기에 칭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기자들을 기래기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죠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언론, 언론사들 제발 좌편향에서 좀 벗어나서 제대로 중립적으로 보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시대는 분명하게 좌편향된 KBS 또 MBC, YTN, 연합뉴스, 뭐 수많은 언론들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얼마나 어영나팔스로 만들어놨습니까 하긴 문재인 정부가 낙곰수의 김어준 따위를 마치나 언론을 대변하는 아나운서들 또 방송인을 대변하는 자로 만들어 놓았으니 거기에 놀아놨던 언론사들 좀 정신 바짝 차리길 바라가수다래 2022년 1월 이달의 기자상과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잇따라 수상한 SBS 기자들도 SBS 기자들에게 용기,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 SBS 보도국 법조팀 안희재, 임찬정, 홍영재 기자의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쪽 이영, 위혁 보도가 2022년 1월 이달의 기자상과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이 보도는 대선 후보 관련 위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선 전국의 큰 파급력을 불러왔으며 이재명 후보의 결정타를 안겼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SBS의 단독 보도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이재명과 김혜경 관련된 여러 위혁들을 보도했으므로 사실상 SBS의 단독 보도가 그 물꼬를 틀 것이나 다름이 없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침 이경원 장선희, 배여운 기자의 우리 동네 대선 이야기 보도는 뉴스 혁신 부분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SBS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경기도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 배모 씨 지시를 받고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사적 심부름을 했다는 당시에 SBS 단독 보도다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김혜경 씨는 배 씨가 당사자에게 했던 사과하는 문자를 보낸 것 이후 모든 게 다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에 SBS 단독 보도는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의 강력한 조항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은 그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대대적으로 논평을 했으나 알고 보니 그 소식은 사실이었고 증거도 분명히 드러났다 이 소식이 확대되고 난 이후에 기자들은 SBS 기자들에게 용기와 응원을 보내는 SNS 댓글이 확산되고 있다 기자들은 SBS의 용기 있는 그 기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기자답게 올바른 기사를 써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SBS의 이런 단독 보도 이후 이달의 기자상과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잇따라 수상한 것에 대해 2030 커뮤니티에서는 SBS 기자들을 응원하는 응원 릴레이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 유저는 당시에 SBS의 이런 보도 충격적인 보도를 보고 김혜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며 누구도 보도 안 한 김혜경 관련 단독 특정을 SBS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당시 김혜경과 이재명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SBS의 단독 보도를 본 이후에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며 이재명 김혜경의 불법 법인 카드 사용 또한 소고기 구입 사건 나아가 김혜경이 그 전에 혜경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공부를 하게 해 준 계기 그 계기를 SBS 단독 보도로 알게 되었다며 축하합니다 SBS 용기 있는 기자들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SBS 기자들처럼 다른 기레기 기자들 정신 좀 차리세요 다른 기자들 정신 좀 바짝 차려서 이번에 윤석열 시대에는 제발 좀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를 써 주십시오 저도 당시 SBS 기사를 보고 이재명 찍으려다가 윤석열 찍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파급력이 얼마나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라면서 SBS의 용기와 찬사를 보내며 축하합니다 SBS 임찬종 안희재 홍영재 기자님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상을 수상한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머리를 숙이는 모양새다 이달의 기자상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위혁 안희재 SBS 기자는 그 감사한 표현을 직접 표현을 적었다 SBS 안희재 기자는 출발점은 전직 공무원 A 씨의 제보였습니다 자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5국 공무원 지시를 받아 김혜경 씨를 비롯해 도지사 가족을 위한 사적 십불음에 동원된 당사자라는 겁니다 이미 야당을 중심으로 위혁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직접 공식 석상에서 이를 부인한 상황에서 결정적 제보자 A 씨가 건넨 자료들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엄중하다는 대통령 선거 시국 못 본 척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구하는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검증은 언론의 책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혁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제시한 자료들의 진위를 따지는 건 물론 A 씨가 실제 경기요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는지 또 제보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관련 인물 등을 취재해 A 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팩트 조각은 탄탄하면서도 정제된 형태의 연속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SBS의 첫 단독 보도 직후 호의사실 유포라던 김혜경 씨의 비서 배 씨가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고 이재명 후보는 물론 김혜경 씨가 직접 나서 고개를 숙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팩트가 지닌 강한 힘을 새삼 느끼는 과정이자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제보자 A 씨의 용기가 결정적이었으며 A 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당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를 들러싼 위혁을 폭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이를 알린 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위선과 그릇된 관행이 아닌 관행이 더 이상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A 씨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라고 있습니다 취재를 믿고 용기를 낸 A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보자 A 씨에게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습니다 격려에 힘입어 묵묵히 감시견 역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장과 팀장 팀원 모두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보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SBS 안희재 기자 축하합니다 SBS 안희재 기자님과 SBS 기자님들 우리 기자님들 난리 치시고 칭찬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SBS 기자들처럼 정직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SBS에 축하드리며 저도 결정적 제보자 A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엽 examined 그리고 처음 Jay